이 강좌는 터커의 고어 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터커의 고어 언어 프로그래밍 3장 Hello Go World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어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첫 번째 프로그래밍 Hello Go World를 만들어 보고 한 주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고어를 한번 살펴보죠. 고어는 2009년에 발표된 언어입니다. 구글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보트 그리즈머, 로파이크, 캔 톰슨의 주축하에 만들어진 구글에서 만들어진 오픈소스 형태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몇 가지 살펴볼 게 있는데 먼저 캔 톰슨 이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캔 톰슨 1943년생입니다. 올해로 78세. 그런데 이런 분이 2009년에 고어 언어를 만드셨다는 거죠.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실 이분이 만든 게 중요한 게 C언어의 모체가 되는 B언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옆에 계신 이 데일스 리치 왕, 데일스 리치 이분이 BC언어를 만들었고 이분이 B언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B언어를 개량해서 C언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B언어, C언어의 모체가 되는 B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어의 많은 부분에 C언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B언어를 만든 분이고 이게 C언어의 기본이 됐죠. 그래서 고어의 언어가 C언어와 닮아있는 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분, 로파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로파이크 이분은 1956년생으로 아까 봤던 캔 톰슨 보다는 살짝 어리죠. 하지만 나이가 꽤 되시는 분이고요. 이분도 고어를 만드신 분인데 사실 이분하고 캔 톰슨하고 로파이크 이 두 분이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에 만든 고어를 만들기 전에 만든 것 중에 하나가 UTF-8이라는 문자 코드가 있습니다. 유니코드의 패밀리 중에 하나인 UTF-8이라는 문자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고어는 UTF-8이 기본 문자 엔코딩입니다. 문자 엔코딩이라는 것은 문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말씀 드렸듯이 컴퓨터는 1과 0밖에 몰라요. 1과 0밖에 모르는데 문자를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A, B, C, D 이런 거를 이게 우리가 OP 코드 얘기했었죠. OP 코드 그러니까 명령어를 숫자로 바꾼다. 이게 OP 코드다 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애들은 예를 들면 0011이다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컴퓨터가 0과 1밖에 모르기 때문에 문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돼요. 숫자로 그냥 대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A는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0, 0, 0, 1, 1, 0, 1, 2 이런 식으로 A는 어떤 숫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면 27이다 이렇게 하면은 2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냥 A라고 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가 A를 알겠습니까? B를 알겠습니까? 컴퓨터는 1과 0밖에 모르는데 그냥 27이 나오면 화면에 이렇게 도트를 이렇게 찍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컴퓨터는 알 수가 없죠. 이게 A인지 뭔지 그냥 숫자 이게 나오면 이렇게 화면에 찍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자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대입하느냐 그 약속이 돼야 되거든요. 컴퓨터 간에 그 약속을 바로 문자코드라고 합니다. 문자코드 OP코드 그러듯이 코드라고 해요. 어떤 어떤 것에 숫자를 대입하는 걸 우리가 코드라고 해요. 그래서 문자코드 대표적인 문자코드로 안시라고 있어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문자코드인데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옛날에는 영어면 다 될 줄 알았어. 사람들이 영어만 하면 되지 컴퓨터가 영어면 되지 왜 다른 언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영어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 값으로 1바이트 데이터로 영어를 표현했어요. 1바이트라는 것은 파이비트라고 했죠. 파이비트는 트랜지스터가 8개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 개수가 0에서 255까지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55개의 문자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해서 한 50개, 50개 좀 넘죠. 숫자 0부터 9까지 10개 그리고 특수기업 100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안시코드예요. 그런데 안시코드가 영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컴퓨터가 전세계에 보편화가 되면서 한글이나 한자 같은 것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생겼죠. 얘네들을 표현하려면. 그래서 나온 게 유니코드라는 새로운 문자 코드가 나왔습니다. 유니코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니코드 16이 있고 UTF-8도 이 유니코드 종류 중에 하나예요. 유니코드 16이라는 건 뭐냐면 한 문자를 2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안시는 1바이트거든요. 한 문자를 1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나타내는 거예요. 2바이트로 나타나면 655, 35개의 문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문자를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UTF-8은 1에서 3바이트로 나타냅니다. UTF-8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중요한 점은 고에서는 UTF-8을 기본 문자 엔코딩으로 쓰고 있다. UTF-8 역시 모든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에서는 한글이나 한자든 상관없이 다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동영상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 버전은 1.16.2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그리고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죠.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언어 그러니까 고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고도 컴파일러거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가 코드를 만들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컴파일러가 변환을 해줘요. 뭘로 변환하느냐? 기계어로 변환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수행 동작할 수 있도록 고 역시 이 변환 프로그램 이것도 프로그램이죠. 변환 프로그램 컴파일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 역시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고를 만든 소스 코드가 있겠죠. 이게 오픈소스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의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고 프로젝트 자체에 참여해서 고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컨트리뷰터라고 그러죠. 사실 만약에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 고같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의 컨트리뷰터가 된다는 얘기는 정말 대단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책에 전반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클래스 없습니다. 고에서는. 고에서는 클래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다른 언어에서 말하는 클래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클래스는 없지만 메서드를 가진 구조체는 지원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13장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구나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상속 없습니다.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상속도 없어요. 상속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록에다가 넣어놨어요. 뒷부분 맨 뒤에다가. 메서드 있습니다. 메서드는 있어요. 구조체가 메서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구조체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타입이든 다 메서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19장에서 얘기해 드리고요. 인터페이스 있습니다. 상속은 없지만 인터페이스는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OOP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 인터페이스가 OOP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는 OOP 언어이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얘기할 거고요. 익명함수, 익명 남다라고 불리는 거. 남다 있습니다. 고에서는 남다라고 안 부르고 함수리터럴이라고 불러요. 함수리터럴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21장에서 얘기할 거고요. 가비지 컬렉터, 가비지 컬렉터 있죠. 고성능 가비지 컬렉터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빠른 가비지 컬렉터를 제공해요. 가비지 컬렉터에 대해서는 제가 맨 뒷장, 터커의 노트 거기에 적어놨어요. 포인터, 포인터 있습니다. 포인터는 어떻게 보면 C 언어를 대표하는 상징 중에 하나인데요. 고는 역시 포인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C 언어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 포인터 때문인 것도 하나 있어요.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를 값으로 갖는 타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건 14장에서 얘기할 거고요. 제너릭 프로그래밍. C++ 같은 경우는 템프릿이라고 그러죠. 제너릭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원하지 않아요. 고는 제너릭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너릭 프로그램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에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너릭 프로그램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타입에 대한 동작을 할 때 좀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면이 있지만 고는 제너릭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좀 핫해요. 이거는 뜨거운 감자 같은 거에요. 이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갑론, 을박이 많아요. 사실 제너릭 프로그램이 가진 장점이 많거든요. 그와 동시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에서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고가 2.0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너릭 프로그램이 고 2.0에.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책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너릭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임스페이스 없습니다. 코드를 구분하는 네임스페이스는 제공하지 않아요. 대신에 패키지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코드는 다 패키지 단위로 분리가 됩니다. 패키지에 대해서는 16장에서 다룰 거고요. 여기까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강좌가 진행되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죠. 이거는 저번에 개발 환경 설정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이번에 복습하는 겸 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켜서요. 여러분이 개발 환경 설정을 다 하셨다면 개발 환경 설정에서 만들었던 고 프로젝트 폴더를 열어주겠습니다. 파일에 폴더 여기 하셔서 고 프로젝트 하시고 셀렉트 폴더 선택하시면 돼요. 폴더가 열렸죠. 첫 번째 거 헬로는 저번에 개발 환경 설정에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이고요.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폴더 만들기 클릭해서 헬로2라고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은 헬로2라고 할게요. 뉴 파일 누르시고 그냥 헬로2.9 사실 파일명은 아무런 거나 하셔도 돼요. 꼭 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메인.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파일명은.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다 코드를 적어 보겠습니다. 페페이지 메인 따라 적어 보세요. import 다운표 fmt func function 메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슬래시 슬래시 이것은 주석입니다. 이렇게 적고 fmt 점 찍고 대문자 p 하시고 print ln 하시고 소괄호 하시고 다운표 헬로 고 월드 하시면 완성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주씩 한 주씩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실행부터 해 볼게요. 여기 터미널 메뉴 있죠. 여기서 뉴 터미널 클릭하세요. 그러면 하단에 터미널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Go 프로젝트 폴더가 현재 경로죠. 우리가 만든 경로. Hello2로 가셔야 돼요. cd hello2 하시고 ns 해보시면 ns 해보시면 우리가 만든 메인점 고 파일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Go 빌드를 하셔야 되는데 개발 환경 설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모듈을 만들어줘야 돼요. GoModuinit 모듈이니셜라이즈 모듈명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냥 폴더명 그대로 따라갈게요. Go 프로젝트 하시고 hello2 모듈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Go 빌드를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o 모드는 모듈을 나타내는 거고 실행 파일은 hello2.exe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hello2.exe를 실행하면 hello.go.world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참고로 모드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모듈이고 이름이 뭐고 버전이 뭐다 이것만 나와 있는 게 모드 파일. 이건 모두 INIT를 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 줄씩 한 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줄 패키지 메인이죠. Go는 반드시 패키지로 시작해야 돼요. Go의 모든 코드는 다 패키지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전에 주석이 하나 올 수도 있어요. 주석은 올 수 있어요. 주석은 얼마든지 하지만 코드로서 첫 시작은 항상 패키지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코드가 속한 패키지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코드는 다 어떤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패키지라는 것은 코드를 묶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가 무슨 패키지에 있는 코드인가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항상 코드의 시작은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패키지 명을 적어주는데 우리는 메인이라고 적어줬어요. 사실 패키지 명은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는데 메인은 특별한 키워드입니다. 얘는 의미가 있는 패키지 명이에요. 특별한 키워드. 다른 패키지 명들은 그냥 원하시는 거 적어도 되지만 메인은 적어줄 수 없어요. 메인은 특별할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메인이 무엇을 의미하냐. 메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프로그램 시작점을 포함하는 패키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키지 메인이라는 것은 이 패키지 안에는 프로그램 시작점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시작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했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로드도 한다고 했죠. 로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실행 파일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한다는 건 이게 로드되는 거예요. 로드돼서 어디에 올라가냐.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죠. 메모리에.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 메모리에 올렸어요. 이게 로드되는 과정이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결국에는 명령어가 한 주씩 한 주씩 실행되는 건데 CPU가 이거를 읽어서 명령어를 한 주씩 한 주씩 실행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실행할 거냐. 어디서부터. 물론 첫 줄이면 책 같은 경우는 맨 앞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맨 앞이 꼭 시작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죠. 사실은 중간에서부터 시작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다가 여기 시작점이 어딘지를 적어놔요. 우리는 0번째 줄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는 100번째 줄부터 시작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얘를 먼저 읽어서 그 줄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 스타팅 포인트. 시작 포인트입니다. 시작 포인트. 스타팅 포인트. 그래서 패키지 메인이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 시작 지점 스타팅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이 패키지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 그런데 시작 포인트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시작 포인트가 두 개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두 군데서 시작하겠다. 어떻게 이게 돼요? 시작 포인트는 반드시 하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패키지 메인 시작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는 한 개 해야 돼요. 한 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로 만든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분되냐? 메인 패키지 하나와 여러 개의 다른 패키지들로 구성될 수 있는 거죠. 메인 패키지는 무조건 한 개. 그런데 나머지는 여러 개 가지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메인 패키지 하나와 여러 개의 다른 패키지들로 구분됩니다. 이런 여러 개의 다른 패키지는 메인이 아닌 다른 패키지죠. 메인일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 시작 포인트는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메인은 반드시 하나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또 패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mport fmt 라는 게 있어요. import는 우리말으로 하면 가져오다 라는 뜻이에요. 가져오다. 뭘 가져오냐? fmt 라는 걸 가져오겠다. fmt는 뭐냐면 패키지 명입니다. 패키지 명.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fmt 라는 패키지를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에서 프로그램은 메인 패키지 하나와 여러 개의 다른 패키지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패키지 fmt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패키지를 왜 가져오냐? 패키지라는 건 코드를 묶은 단위라고 했죠. 코드를 묶은 단위라는 건 얘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코드라는 건 명령어 모음이니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fmt가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내가 이 프로그램에서 쓰고 싶을 때는 그 패키지를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에는 많은 패키지들이 있어요. 압축 프로그램 압축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도 있고 html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도 있고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도 있고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내가 만약에 압축이 필요하다 그럼 압축 기능을 갖는 패키지를 가져와서 쓰면 되고 네트워킹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를 가져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패키지를 가져와서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져오고 싶을 때는 import로 쓰고 가져오고 싶은 패키지를 따옴표로 묶어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메인 패키지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import 메인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메인인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가져올 수는 없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메인은 한 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 더 가져오겠다고 하면 다른 메인을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메인은 한 개 해야 된다. 그래서 메인은 가져올 수 없는 거죠. 메인이 다른 다른 패키지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올 때는 import를 쓰는 거고요. 세 번째로 func 메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 가로 이렇게 돼 있죠. func는 function의 약자입니다. function. func tion이 function이거든요. 여기 앞 글자 4개 따서 그냥 function이란 거예요. 이건 뭐냐면 function에 대한, 그러니까 함수. 함수는 나중에 함수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어떤 기능을 하는 코드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이런 함수가 있다. 나는 여기서부터 함수를 정의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함수의 정의야.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키워드로. 여기서부터 함수의 정의야. 라고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나오는 이거는 뭐냐면 함수 명입니다. 함수 이름. 함수 이름. 함수 이름은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사실은. 영문자로 시작하는 거면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메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키워드입니다. 약속 언어예요. 메인 함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메인 함수는. 그러니까 함수명은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는데 메인만은 특별한 키워드로 약속되어 있다. 그럼 메인이 무슨 키워드냐. 프로그램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메인이 의미하는 건. 메인 함수가 의미하는 건 프로그램 시작점이에요. 아까 우리가 패키지 메인 봤었죠. 이때 메인도 의미가 있다고 했죠. 이때 메인의 의미는 뭐죠? 프로그램 시작점을 포함하는 패키지다. 이렇게 했었죠. 이때 메인은 함수에서 메인은 얘가 프로그램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메인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패키지가 패키지 메인입니다. 아시겠죠? 메인 함수가 프로그램 시작점이고 프로그램 시작점을 가진 패키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메인 패키지는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는 애다 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로드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메인 함수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써볼게요. function main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중괄호부터 시작해요. 어디까지? 중괄호 끝날 때까지.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로드되면 어떻게 되냐? 얘네부터 한 주씩 실행하는 거예요. 얘네부터 이렇게 한 주씩 내려가면서 내려가면서 한 주씩 실행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메인 함수에서 끝나요. 메인 함수가 끝났다. 메인 함수를 다 실행했다. 이 얘기는 프로그램이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괄호에서 시작했죠. 메인 함수가.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뭘 하냐? 첫 번째로 주석이 나왔어요. 주석. 주석 영어로 comment인데. 주석은 슬래시 두 개 쳐서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슬래시 하나 치고 별 하셔서 주석을 쓸 수 있는데. 얘는 한 줄 주석이라고 해서 슬래시 친 줄만 주석 처리가 돼요. 그런데 얘는 별 치고 이걸로 막을 때까지 다 주석이 돼요. 이거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슬래시 두 번 치고 주석을 적을 수 있어요. 주석은 코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코드로 말합니다. 않는 부분. 이거는 이제 그냥 설명을 다는 거에요. 내가 여기다 아무 코멘트나 적을 수 있는 설명을 다는 거에요. 보통 어떨 때 설명을 다냐면은. 함수 앞에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가. 이 함수는 프로그램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읽는 다른 프로그래머를 위해서 어떤 설명을 해주는 이 동작을 설명해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주석은 사실 아무데나 닿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시작은 패키지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지만 주석은 아무데나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주석은 코드를 만들 때 빠지거든요. 아예 실행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석은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석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슬래시 두 번 치면 그냥 한 줄 주석이고요. 이 한 줄이 다 주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코드 중간에 이렇게 두 개 쳐버리면 아 여기는 문자의 중간인데 여기 중간에 두 개 쳐버려. 그러면 이 뒷부분이 다 주석 처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앞 시작 줄에 쓰거나 아니면 맨 뒤에 이 줄에 대한 설명을 적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 때 맨 뒤에 달거나 아니면 그냥 한 줄 전체를 주석으로 처리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 줄을 주석 처리하고 싶을 때 여러 줄을 한꺼번에 주석 처리하고 싶을 때 이렇게 그냥 매 줄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이 방법은 좀 더 많이 쓰... 그러니까 주석을 이렇게 쓰는 거를 많이 써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블럭단이 주석입니다. 주석이 끝날 때까지 모두 주석 처리 됩니다. 으하하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제 끝나냐. 이게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얘가 시작 시점이고요. 슬래시하고 별하시면 주석의 시작을 나타내고 별하시고 슬래시하시면 주석의 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석 시작부터 주석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주석 처리되는 거예요. 몇 줄이든 상관없이. 그래서 어떤 블럭 단위로 주석하고 싶을 때는 이걸 써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슬래시 두 번으로 그냥 다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하니까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그렇거든요. 여기 안 보이니까. 이 뒷질들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주석인지 아닌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맨 앞에 항상 표시되니까 이건 주석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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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고요. println하고 효과로 했어요. fmt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import fmt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import fmt 할 때 뭐라고 했죠? 외부 패키지. fmt라는 패키지를 가져왔다. 왜 가져왔죠? fmt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mt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쓰는 구문이에요. 사용하겠다는 명령입니다. 이건 뭐냐면 fmt 패키지 안에 있는, 이거는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포함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fmt 패키지 안에 포함된 기능 중에 뭘 쓰겠다? println이라는 기능을 쓰겠다. println은 함수명입니다. 그러니까 fmt 패키지 안에 있는 함수 중에 함수명. println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로 내가 호출한다, 호출한다고 하거든요. 쓰겠다 라는 겁니다. 이 함수 호출에 대해서는 함수 편에서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함수를 쓰겠다, 함수의 기능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println이라는 것은 출력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출력한다. println은 라인의 약자예요, 라인. 이건 뭐냐면 출력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자열을, 이 뒤에 나오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라. hello go world라는 문자열을, 문자열은 다운표로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문자열을 출력하라 화면에. 그리고 라인은 뭐냐면, 그리고 한 줄 띄워라 이 소리입니다. 한 줄 띄워라 이 소리예요. 문자열을 출력하고 한 줄 띄워라. 그러니까 얘기하면 한 줄을 그냥 출력해라. hello go world를 한 줄 출력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능은 fmt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기능이고 fmt. 찍으면 fmt 패키지 안에 포함된 기능 중에 println이라는 기능을 쓸 거다. println은 이 뒤에 나오는 이 문자열을 한 줄 출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함수랑 패키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줄, 중괄호가 닫혔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수는 function main, 이건 메인함수죠. 중괄호 시작부터 시작에서 어디까지? 중괄호 끝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메인함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나타내는 함수고 메인함수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메인함수가 끝났다, 여기까지 다 실행이 돼서 끝까지 왔다 이 얘기는 뭐죠?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프로그램은 메인함수 시작에서 메인함수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인함수의 종료, 함수의 끝을 나타내는 겁니다. 항상 중괄호는 쌍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여는 거, 닫는 거 항상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함수에 쓰이든지 어떤 코드블럭에 쓰이든지 아무 데서나 여러 군데에서 쓰이는데 코드블럭이 함수 중괄호 여는 시점에서 열어로 열려서 코드블럭은 중괄호 닫는 시점에서 닫힙니다. 그래서 중괄호는 항상 쌍으로 쓰인다는 거,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Hello World에 대해서 각 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반이니까 여러 부분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렇구나 하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줄을 한번 소개하는 거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각 줄의 의미를 간단하게 알고 나서 코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아는 것보다 한 줄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줄씩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각 구문에 대해서, 고로 이르는 각 요소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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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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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